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살면서 참으로 딱한 경우는 무턱대고 우기는 사람을 만나는 일입니다 막무가내로 자기가 옳다고 우기고 자기 주장만 틀어놓는 사람은 한마디로 대책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대체로 때를 쓰는 일 우기는 일이 좀 심한 편입니다 무슨 사건이 터지면 찬찬히 전후를 따져보거나 원인 결과를 따져보는 일이 참 쉽지 않은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도 투자 결정을 할 때 실수를 많이 하지만 나라 전체가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경우가 참 많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버릇을 버리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지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2월 24일에 있었던 한일정상회담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남관표 대사 일본 분위기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자주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됩니다 마치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선택할 수 있지만 개인이든 나라든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한일관계가 한참 어려운 5월경에 부임했던 주일대사 남관표대사는 최근에 한국외교부의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한국대사관에서 개최하고 솔직한 발언을 털어놓았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의깊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본 정부나 아베 총리에 집중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할 게 일본 국민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혐한, 반환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반환 관련 베스트셀러 코너가 생길 정도입니다 일본 미디어도 혐한, 반환을 다루는 데 집중하니까 악순환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정치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사와 거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본 내 분위기를 지적했습니다 일본 내 혐한, 반환 분위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조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하든 우리는 알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 수도 있지만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일본에 제1동포가 6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든 일본과 정상화를 잘해서 그곳에 사는 동포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죠 그리고 경제든 안보든 일본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것은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일본인을 만나서 일일이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가적 상상력과 논리적 추론을 동원하면 아마 일본인들이 우리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국가 간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자주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왜 당신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꾸 말을 바꿉니까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당신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런 종류의 답변이 저는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은 12월 24일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45분 동안 이루어졌던 양국 정상회담에서 오고 간 대화를 모순, 오류가 없는 일종의 논리적 정합성 논리적 합리성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 내용을 보시고 좀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도 철두철미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본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관련 조치가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의 주장은 한국 측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달라 서로가 입장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베 총리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보자 양국 관계는 계속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된 근본 원인은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직용 문제와 관련된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었습니다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이자 근본에 관한 문제가 되는 만큼 한국 정부가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계기를 만들기를 요구합니다 문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한국의 기본 입장만 간단하게 소개했지만 한국의 기본 입장은 청와대의 발언을 보면 됩니다 한국은 상권분립국가여서 강제 직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번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모든 나라가 자국의 대법원 판결을 앞세운다면 국제사회는 항상 전쟁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국제법에서는 국가 간 분쟁을 방지하고 국제 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법 자제의 원칙을 대부분 나라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법 자제의 원칙은 영국이든 미국이든 대부분 국가는 외교 문제나 국제법과 관련된 재판은 행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외적으로 한 국가는 행정부든 사법부든 통일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관례이고 전례이고 정의라고 이렇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국법원 판결보다도 국제조약을 우선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한일 간의 분쟁은 7년 전에 있었던 대법원 판사의 독자적인 판결에서 비롯됐습니다 청와대든 문 대통령이든 상권분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우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한일 관계는 앞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논리적 정합성이란 면에서 보면 문 대통령은 이번에 아베 총리를 만나서 수출 규제 풀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논리적 정합성이 맞지 않는 거죠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냐 한국 대법원 판결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보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한일 관계가 경식되고 오랜만에 12월 24일 날 한일 정상이 만난 겁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든 상권분립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판결을 존중해야 되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한일 기본조약을 파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한일 관계가 정상이 될 수 없다 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는 정말 문재인 정부의 선택과 행보를 이해하기가 힘든 거죠 정말 문정부가 나라의 먼 미래를 보고 그렇게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하루속히 내리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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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